짜라라라라라라라란 쿵짝짝쿵짝짝 아니 이런 이게 어떻게 방울이 나오냐 물고기도 자기 아니 이게 어떻게 방울이 나오냐 조개화속 있으면 일단 엘리트 가기는 편한데 여기 엘리트 세마리 납시다 누가 총소리를 내었어 누구인가 누가 총소리를 내었냐 그 말이야 배신 총공격 언제나 헷갈리는 배신은 좋은 카드인가 비타 교살 맹독 맹독 못참지 배신 능지처참 똥공격 보스 뭐야 지능 저참 아니 뭐야 아니 거 아니 자 키보드 안 눌려 지금 키보드가 가끔 저래요 귀집비나 단투 기집비나 단투 귀집비나 igual 귀집비나 수리감 너무 좋고 환영살인마 환영살인마 버프 참 잘됐다니까 병폭풍 아 이런 덱을 좀 이사해 가 저는 아짐석 두개 뭐야 씨 아짐석 두개 어쩌라고 주판 지금은 주판각인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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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포션 하나만 주네 실망 포션 여러개에 나오는 모드 같은거 많던데 엔트로피 연금 엔트로피 돌아다니노 кар이 엔호 엔트로피 이 정도면 잡은 거지 엔트로피 하나 더 연금 하나 더 약쟁이 이사일런트 이거 성낙검 나오면 떡상인데 소주 떡락 떡락 룬반구 강제인데 이 정도면 이막에서 왕관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 뭐야 저게 저걸 어떻게 먹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 요정을 심장 끝날 때까지 무사히 들고 갈 수 있을까? 검무 들고 가야겠다 수리검이라 능지 저참 떡먹은 새찾기 파로마 오 정답 아 여... 고개 예아 고개 넣을만 하겠 주판이라 오오 연금은 요정 뽑아야 되니까 들고 가야되고 고개를 들라 병에 들여간거 왜 제거가... 안 되는걸까... 병에 든거 불에서 바꿀 수 있게 해주지 병에 든거 불에서 바꿀 수 있으면 병 속에 불꽃도 좀 쓸텐데 병 뚜껑 좀 열었다 닫았다 하지 김 빠져요 김 빠지면 안되지 모든 카드가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지만 룬 피라미드는 아니 룬 10이면 저는 삭제했잖아 민초 포션 어째서 눈물이 정밀 정밀 오늘 사대미는 확실히 노강도 칩을 많으신 것 같네요 야 근데 왜 독이 안나오냐 님들 저 왜 독 안나오냐 유독 가스 시체폭발 총맨 왼전 어 어 요정 두마리 들기에는 포션 슬롯 낭비가 너무 심하네 전략감 아 메가 크립스에클 병요정 이런거 넣지말고 그냥 젤다 콜라보 하자 닌텐도에 전화한대 때려가지고 네크로 댄서도 콜라보 했는데 링크도 콜라보 하나 하면 안되나 어 표리검인데 독댁을요? 표리검 표리검 독댁 아니 뭐야 이게 크립스에클 독밟기 들어가면 백댁이네 여기에 괸전 총매만 들어가면 독대기 전원 리을 누다가 아 뭐야 이거 동대기 전원 동대기 전원 아 오 마음의 눈으로 봤다 그램린 리더의 패턴을 어 해시계 프레츠에까지 해시계 죽파리면 다 걸러야겠는데 저거 나와야 된다 뭐야 쌈쌈쌈쌈 버그 아니야 이거 죽었을 때 제일 짱나는 몸이 이 쇠네코인 것 같아 아니면 저거 선택받은 자 교활한 포션 창방 창방도 일리 있네 일리가 있네 왠전 이 곡에 가자 그냥 죽으면 빡침 어 찰싹 좋다 살살 깨꾸리죠 살살 깨꾸리죠 와 딜바 아니 연금에 안 나오네 아니 연금에 안 나오네 연금 수령하는 사일런트 생강 노갈 이상한거만 주네 노갈두어 노갈 노갈로 바꿔줘 누가봐도 독댁이죠 누가 봐도 독댁이죠 맹독이잖아 몹이 독에 걸려있는게 그 증거입니다 대홀란 써도 될 것 같은데 대개 쓰면 안되는 카드 없으니까 아니 전략가를 아니 그랜선을 패턴 은근히 엔칼리네 아 건무 꽤 세네 건무 왜케 좋아졌지 악몽 아드레날린 강설의 폭풍 아니 저기요 독대기라고 해서 와봤는데 퓨리검의 정밀간도만 있고 두 카드는 골랑맹독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허위 매물로 신고했습니다 시옷 기역 허위 매물이라니 아니 후원할라면 왜 저기가 있냐 후원이 왜케 뒤에가있어 음 됐다 바꿨다 음... 아드가 제일 낫겠지 악몽 연금도 좀 땡기긴 하네 악몽 충매 어... 소목검 표리검 아 독대근 소목검 표리검이지 성락검 성락검 나왔으면 덕상인데 검은 별 엘리트... 4마리나 잡을 수 있다 엘리트 4마리면 검은 별 뽕 뽑지 아니 근데... 저거... 검은 별은 3층에서 안 나오게 하고... 왕관은... 2층에서 안 나오게 하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 외형질 2층에서 안 나오게 했던 것처럼 좀 바꾸어 주었으면 아 걔도 포탈 미션은 포탈 포탈 미션 없애 의도된 것입니다 미션 있을땐 절대 안나오더니 미션 없어지니깐 바로 나오네 방플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 맹독 한장이면 돼 님들 독되게 독 한장이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독바르기 뭐지 요지 수비 어 실수 포탈 타기 미션 아 지금 오면 어떡해 괜찮은 자리야 음 음 음 QB 썼어야 했는데 QB 썼어야 했는데 아 근데 이제 아 이제 단도가 아 맞아 말씀 잘하시네 아니 원래 대단원 들어가면 대단원 덱이고 맹독 들어가면 독백이지 독댁이 아닌데 어떻게 독을 30이나 걸겠어요 안그럽습니까 이 독이 그 증거입니다 어 유독가스 눈치 보여서 넣어야겠네 단독댁 유독가스 넣었으니까 진짜 독댁맞아 아씨 아 저건 좀 아잇 참 셀라 그랬는데 강화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차라리 강화 포션이 낫겠네 아이스크림송이야 와 와 와 미쳤네 발놀림 발놀림은 건무로 대체하고 와 멤버십 카드까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텅스텐 살까 저기 상점 하나 더 있고 액트4에 상점 하나 더 있는데 텅스텐 살 돈은 되는데 그 돈으로 두 장 더 지우는 게 더 세지 않을까 아 아 강섬 사고 싶네 강섬 50원이라서 사도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 마무리 망겐 그러네 유독가스 있으니까 맹독 지워도 독대기겠네 안 박시게 말 모르고 아니 근데 보통 독대 갈 때 하나 저거 있지 근전 보통 독하다 넣지 않음 한 개 아니면 두 개 넣자 만화봐야 두 장 뭐 인심 써서 가끔 세 장이랍시다 무시부시한 독댐에 의해 메메시스가 죽었습니다 포션을 하나 더 쓰든가 아니면 개선된 도박을 쓰던가요 우선 소름 우선 우선 아 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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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고 보통 나머지는 방어카드로 때우잖아요 건부도 지금 방어카드잖아 수리건부 올려고 넣은거잖아 틀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계산된 도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주판회식이랑 반사하나 챙겼으면 피해의 근원을 찾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방어카드 건물 모르신 말씀 맹독도 강호했죠 지금 독데이기 때문에 거무랑 벌티비랑 비교하면 이제 벌티비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 3댐 더 먹자구요 아니 부적을 왜 줘이씨 진경기 오예 오예가 아닌데 아 이거 누가 봐도 맹독 버려야 되는거 아냐 아이 미친 게임 야이 유독가스 있으니까 독데이 아님 아니 유독가스 있으니까 독데이 아님 아니 이거 어떻게 봐도 맹독을 버려야 되잖아 아니 아니 유독가스 있으니까 독데이기지 아이 아니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양심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맹독이 없으면 독데이 맞나? 아이 그래도 유독가스 있잖아 그러면 독이 쌓이니까 독으로 공격을 하니까 독데가냐? 아이 근데 어떻게 권전강섬이 뜨냐 근데 저거밖에 없네 뜰게 아 유독가스 더 쓰면 유독가스 버리고 맹독 음... 맹박 아 이거 솔직히 맹독 버려야지 아니 쓰레기 게임 이거 아 유독가스 있잖아 유독가스 있으니까 아 유독가스 있잖아 유독가스 있으니까 독데이 맞지 어? 세번째 요정 음... 음... 요정 모셔가자 요정 해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정 레지스탄스 황금 요정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아 유독 가스 있으니까 아 이건데 아니 어떻게 저에서 맹독이 되냐 아니 스킬 카드가 얼마나 많은데 저에서 어이가 없네 황금 요정 삼성 요정 시험받고 있습니다 강화는 고개 강화야겠다 홈팩 안 늘어났네 어 독대기인데 달빙이 만나서 너무 쉽게 잡겠네요 초 럭키 가스 초 럭키 가스 어 뭐야 이거 아이씨 저 럭키 가스 저 럭키 가스 더 럭키 가스 저 럭키 가스 저 럭키 가스 아 달팽이 너무 극혐인데 그래서 요정 빠지겠다 맞을까 네 네..단도.. 단도 되게 집어넣지만.. 점액투성이 다 버리고 표리건 보고 단도를.. 대게 집어넣지 마라는 뜻이죠 단도 독대게 집어넣지 마라 독에 절여져서 고통받는 달팽이를 보니 좋군요 독에 몸부림치는 달빙이를 보십쇼 하찮은 것 하찮은 것 봐바 독댐 때문에 죽잖아 지금 역시 독댐 역시 독댐 독댐이라 달팽이 잡았지 단도데기였으면 달팽이 못 잡았지 어? 어..린지 알약 알약 들고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순수 들고 갈까? 해식이라 순수가 낫겠다 순수 포션까지 근데 포션 여기서 쏴야되잖아 아 망함 순수도 빠져 아니 뭐야 이거 버그인가? 안되레요정 아잇 고개의 쇠기들 다 매미죠 아잇 고개의 쇠기들 다 매미죠 아 몰라 아무템 버그인가 방울에서 쇠가 골받게 하잖아 잘 안 낫겠다 한상 원래는 그냥 아잇 고개의 쇠기 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짐석 재련의 축복 야 이거 좋다 아이고 세상에 아 잠깐만 독대기니까 독배력이 넣어야지 인정? 어 인정 아 독대기니까 독배력이지 아니 이제야 라니? 과연? 아악 요정 안돼 요정 내 요정 싸서 넣은거야 그래서 2000원 더 증발 예정 아니 허위매물 신고 들어와서 봤는데 독배르기도 들어있고 유도가스도 들어있고 니가 봐도 확실한 독대기네요 앞으로는 이런걸로 신고하지 마시고 당사자끼리 해결하세요 맞어 누가봐도 독대기인데 이걸 트집을 잡고 와 이거 어떡하지 어 트집을 잡고 트집을 잡고 트집을 잡고 트집을 잡고 chic 싶다 방금 트집 quiser 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일단 요정 한마리는 해방된 것 같아. 심장 근데 심장도 첨탑 지배하고 있는 거 보면 나름 뭐 할 줄 아는 놈 아닐까? 좀 하던 놈 아니었을까? 방금 단타였죠. 연타가 공격력 2면 60방어? 아 60방어 언제 싸냐 휘장캣 그래도 누구처럼 들어와서 다 부살린 후에 탈출은 안하는걸요 음 심장 고수설 아 평가하러? 아니 왓처는 평가하러 왔는데 아클사일은 왜 온거야? 디펙트는 원래 있었던 것 같고 점탑에 있었던 것 같고 아클사일은 와 독이 40이나 걸려서 독땜으로 죽여서 역시 독댁이야 요정은 이제 자유에요 에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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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4 아클사일 죽고나서 니오가 조종하는건 봤는데 맨 처음에 왜 왔을까 아이고 세상에 미션 성공 아오이 링꼬님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중독댁이야 성능 확실하지 예 유사 독댁 잘 봤습니다 아니 독댁이 아니었으면 마지막에 반사신경을 집었겠죠 아니 근데 추락 이벤트에서 맹독된거 진짜 역시 첨탑이다 역시 첨탑이다 감사합니다 정답다 도전 앤리 루프 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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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